자 두번째 이야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민사연 이구요 어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 중에 QH 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고민사연을 남겨 주셨네요 뭐 사연은 짧으니까 일단 제가 읽어보고 어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어 여러분들 좀 경험이 드시거나 지식이 있으신 분들 좀 참여 얼마든지 하셔도 되니까 같이 한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현재 나이가 28살 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제 전문대학을 다니다가 부사관 지원하고 2006년도에 전역했습니다 4년 복무 후 제대로 된 직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긴 합니다 전역 후 마트에서 5개월 보안직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아무래도 기술을 배워야 해서 18년도에 생산직을 그만두고 폴리텍 1년 국비가정 으로 영접을 배웠지만 교육 수조 후 취직은 했지만 직장 선인과의 트러블로 그만두었습니다 현재 다시 생산직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의 생각은 붕원인사를 보면서 기술을 배워도 오히려 더 힘들고 돈도 생산직과 별 다를 게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의 생각은 대기업 생산직이나 중견기업 생산직에 취직해 보려고 하는데 부모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기술로 계속 가야 할지 아니면 생산직 정규직 사원 지원해서 평생시장처럼 다녀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네요 생산직이냐 기술직이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네 맞죠 QH님 그러면 현재 생산직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화학계사 못가요 극소수만 갈 수 있어요 화학계사 제형님 무슨 전부 다 화학계사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아 그럼 지금 일하시는 생산직이 그 급유 형태라든지 근무 형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QH님 현재 일하시는 알바하고 있다고요? 일하시는 지역이 어디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디시죠? 창원이라고요? 아 거주지가 창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고 싶어요 QH님이 생산직 일일과 용접 일일을 해봤잖아요 둘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용접과 생산직 일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두 가지를 같이 해 본 입장에서 원인한테 맞는 게 뭔가 같아요 QH님이 나한테는 이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같아요 아 청산직 일일이 좋다고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어 아까 5개월 보안직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다고 했잖아요 어 공장 생산직이 그때는 몇 조 몇 교대 짜리 일을 했어요? 몇 조 몇 교대? 2조 2교대? 2조 2교대? 2조 2교대? 이랬어요? 2조 2교대? 아 이조 2교대?? 하친이네 맞죠? 2llä 2д 일하실 때 뭐 피곤하시거나 체력이 후달린 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할만한 것 같으면 솔직히 체력으로 후달린다 아니면 아 사내아 쳐 아 일하실 때 체력적으로 너무 후달린다 아니면 할만하지만 솔직히 요즘에 체력 때문에 좀 힘들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일은 좀 약간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버틸 만하다 충분히 버틸 수 있다 내가 관리만 잘하면 뭐 그런 입장이세요? 너무 오래 하면 저도 힘들긴 하더라고요 잔업 종료 10시까지는 버팁니다 그러면 거기 일하시면서 뭐 사수하고 트러블이 있다거나 사람들하고 좀 문제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일하시는 직장에 생산직 사람들하고 일해보니까 뭐 저 사람하고 좀 뭔가 좀 어 성격적으로 뭐가 안 맞는다거나 터더가 있다고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일하시는데 말이죠 아까 저 용접하는 데는 본인이 어 사수하고 좀 트러블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터세라고 봐야겠죠 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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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좋은 편이에요.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근데 QH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QH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LG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LG전자가 지금 저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다는 얘기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옮기는 바람에 본사 직원들 지금 반 정도를 희망 퇴집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전자 아니에요? 전자. 창원 LG전자 아니에요? LG가 휴대폰 사업이 안 좋으니까 휴대폰 아예 저쪽이 베트남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불화가 아닌 팩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여기 오래 일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사 자르면 하청도 같이 자르거든요. 본사는 자르는데 하청은 남겨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본사 자르기 전에 하청부터 먼저 걷어내요. 대기업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대기업 본래 직원부터 자르기 전에 하청부터 바로 날려보냅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하청 라인부터 없어요. 가장 1유닛이 안 나오고 당장 안 써도 되는 라인부터 없이 쳐냅니다. 그래서 QH2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내의 하청이 이게 안 좋아요. 하청이. 본사 거리에 하면 하청부터 먼저 잘라내기 때문에. 이건 어느 공장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상황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원래 모든 공장이 그렇습니다. 봉사, 곤자 안에 사내의 하청은 다 들고 있어요. 사내의 하청 안에 또 용역도 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라도 물량이 떨어진다거나 공장이 이전하거나 하면 제일 쉽게 쳐낼 수 있는 사람이 법적 근거로 제일 쉽게 쳐낼 수 있는 사람이 용역 신분이거든요. 사내의 하청.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QH2는 하나 물어볼게. 그 초중고등학교 출결이 어떻게 돼요? 출결이 어떻게 됩니까? 출결. 현재 92년생. 출결이 어떻게 되죠? 출결. 출결이라 얘기하는 거. 출석. 변결 조퇴 왜요? 오케이 오케이. 출결은 괜찮.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 QH2님. 내가 공장에 좋은 공고만 하면 자리를 옮기니까 내가 사는 지역을 옮기도 상관이 없다. 아니면 내가 사는 지역을 옮기지 않는 선에서 공장 자리를 알아보고 싶다.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구치석. 제가 사는 지역을 옮기고 싶다. 제 사는 지역을 옮기고 싶다.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iam. 이렇게 하면 저의 지역을 옮기고 싶다. 이렇게 하면 borderline가 뭐 그런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뉴로서 limón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니깐 그러면 그런거죠 좀 좋은데만 좀 좋은데 들어갈 수 있으면 회사 괜찮은데 들어갈 수 있으면 그니깐 내가 좀 옮겨도 상관이 없다 내가 좀 자리를 옮겨도 괜찮다 뭐 그런 입장 이시죠 음 음 음 페이퍼나 그러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생산직으로 예 좋은 생산직 취업으로 어 가닥을 잡으세요 그래서 독취사 혹시 가입되어 있으니 독취사 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 독하게 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 카페 가입되어 있습니까 QH님 어차피 기술직 님이 가도 지금 힘든 이유가 님이 원래부터 기술을 배웠던 사람도 아니고 기술이 적성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기술을 하면 세상직보다 더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기술직 했을 때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사람들 용 받을 수 있는 맥시멈도 그러면 어 근무지 가리지 말고 가리지 말고 우린 페이퍼가 돈은 많이 줬는데 일이 힘들어요 그게 왜냐 펄프가 있어가지고 펄프가 있어가지고 위험하거든 근데 복지는 좋아요 우린 페이퍼 복지는 좋아 펄프가 있어가지고 이게 다른데 무조건 지원하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제가 봤을때 쇼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쇼 볼 수 있어요 QH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고 치유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직 생산직 어떤 생산직 어떤 경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뽑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일하면서 계속 내주세요 계속 그리고 어 어 어 어 아 짱조린이 말도 좋은 말이에요 타지 생활 비추하는 이유가 타지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세요 타지 생활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최소한 돈 많이 받는 곳으로 가세요 타지를 가는 조건은 용봉이 4차 이상 넘는 경우 무조건 대기업인 경우만 가세요 그게 아닌 상황은 무조건 중견기업 나오는 거 일단 창원이라고 했죠 경남권 안에서 봐요 경남권 알겠죠 저 넓게 보면 대구권까지 경남에서 대구까지 부산까지 여기 여기 사정권에 보는 것만 일단 먼저 봐 완전 대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니면 지방은 보지마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기업 가면 퇴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터스나 이런 것도 있지만 향수병 되면 퇴사만 해요 아까 짱조린이 얘기했지만 향수병 향수병이 뭐냐 하면 타지 와가지고 현대올뱅크라 토탈 같은 경우 왜 퇴사를 왔냐 하면 근무지가 완전 해양이 있거든요 완전 해양 그러니까 육지라 완전 벗어나 있어요 완전 벗어나 있고 뭔가 이렇게 돈 쓸려고 나으려면 굉장히 차례여서 굉장히 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다가 사람을 사기가 상당히 힘들고 아가씨 보기 힘들어 일단 여자 보기 힘들어 그리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일지일지 반복하는 거야 돈은 많이 받겠지만 이게 이게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여자 만난 사람 없다고 혼자서 안 사기 때문에 관관없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아는 사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재미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면 외로움은 말 타요 여자들 특히 더 심하고 남자는 남자지만 여자 퇴사가 더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터세가 더 심한 것도 있지만 향수병 때문에 고향을 벗어났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QH님이 봐야 될 건 있잖아요 일단은 기준은 QH님이 봐야 될 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생산직 생산직 기준은 뭐냐 하면 가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종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는 중소기업 막 들어가야 뭐 강소기업이나 일단은 뭘 하냐면 창원에 창원에 괜찮은 기업 리스트나 어 부산이나 울산 그리고 마산 같은 거 어 파악을 파악을 리스트를 파악을 해 놓은 게 낫습니다 그리고 QH 되면 주변에 친척이나 아는 사람 있으면 이것도 쓰는 거 좋아요 주변에 가족 친척 중에 생산직 좀 힘 좀 쓰는 사람 있잖아요 요것도 아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삼촌이 뭐 우리 불임이나 이런 데 일하고 있으면 나중에 식사자 역주로 잡아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 제가 여기 일 여기에 이런 일 하고 싶은데 좀 안되겠습니까 얘기해 봐요 그냥 얼굴 좀 아 어 생산직이 생산직이 천직이 내게 천직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해봐요 이렇게 들어간 사람 많아 아직까지 에어 프로덕트 현대위안은 라인도 라인이지만 자격증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냥 고절 단순 고절 못 들어가 현대위안은 제가 알기론 창원에서 제일 괜찮은 기업 현대로템이네요 맞죠 현대로템이 제일 괜찮은 현대로템은 자격증 없으면 스펙이 엄청 좋아야 돼 저 고절은 못 들어가요 현대로템은 현대로템이 아마 아버지 힘 빌리세요 아버지 힘 빌려 그냥 괜찮아요 QH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이 생산직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우리 아 누구 얘기 안 그런데 포블링군처럼 이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우리나라 생산직이는 인맥의 힘이 많이 좌우해요 왜냐 생산직이 자체가 무슨 엄청나게 어떤 고강도 1이 아닌 거든 사실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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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도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뭔가 똑똑한 사람이 해야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누군데든지 하면 할 수 당장 기본은 괜찮아요 괜찮아 QH님 방법 얘기해 줄게 아버지 현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현대 산하야청 현대 협력회사 있잖아요 거기 아는 사람이 꽂아 주면 돼 보통 내가 얘기해 줄게 현대에서 아버지 현대 계시면 현대 거래처들 있잖아요 1차 협력 리스트들 핵심 1차 밴더나 이런 데는 아직 들어가도 괜찮아요 현대에 있는 건 더 좋은 거야 왜냐 현대 뭐 현대 자동차 계열사 아니라도 현대 협력회사도 있잖아요 사내 협력 이런 데 들어가도 웬만한 중견기업 좋아요 중견기업에서 최고가 더 좋아 어차피 2조 2개 됐으니까 웬만한 야 일이 쉽게 풀린다 야 또 사라우면 부회냈다 아 나 진짜 사라우면 또 부회냈다 아 진짜 왜 그러니까 QH님 왜 이렇게 아버지 현대 위아 생산적이잖아 현대 위아 하청이 있을 거 아니야 사내 하청 야 이거 나한테 크게 써야 된다 이거 왜 이렇게 잘나가는 인간들 많은 거야 내 방송은 짜증나게 어 현대 위아 생산직이면요 아버지가 반장 정도 될 거 아니야 반장이면 끝발 좀 세울 수 있단 말이야 그쪽의 라인 같은 거 끝발 아버지한테 해달라 그래요 그냥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별로 안 친하구나 그냥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아버지한테 이게 아버지 저 제가 몸으로 하는 일은 일이 이제 맞는 거 같은데 기술보이는 것보다 이게 좀 맞는 거 같습니다 아버지 좀 죄송한데 아버지 좀 일반 사원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저기서 계속 일했잖아요 어 창리멤버일 거 아니야 그러면 반장이면 끝발 세울 수 있어요 현대 반장이면 끝발 장난 아니에요 웬만한 부장급이에요 부장급 QH님 현대에서 조합장이면요 사업부장 그러니까 사업장 사장 동급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현대 그 왜 노조 간부 정도 되면 일반 일반 대기업 임원직이야 이번 그러니까 톤 현대가 파워가 세잖아요 어? 아버지도 노조 가입 돼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도 거기 현대 자동차 노조 가입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속노조 가입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물론 나쁜 거긴 한데요 우리가 봤을 때 나쁜 거긴 한데 뭐 내가 QH님 처지가 이런데 어때요 아버지한테 그냥 한번 그냥 해보세요 적어도 현대 위안학교 계열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청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 쉽게 니 만약에 특히 있잖아요 QH님 아셔야 되는 게 산의 하청이나 그러니까 자동차 산의 하청은 괜찮아 자동차 하청은 외부 하청이나 핵심일차 밴더 이런 거는 괜찮다니까 자동차는 아무리 자동차가 지금 불황이고 뭐시게 해도 자동차가 외나라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나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망하진 않아요 어? 현대 그 그 그 뭐지 위안하 이런 게 하청은 들어가는 용봉이 4천만원 기본 일반 주소 식품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낫습니다 어? 차라리 아버지한테 얘기해 봐요 아버지 제가 현대 계열사는 아니지만 1차다도 아버지 뭐 일단 아버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식으로서 좀 어? 염치없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 아버지 뭐 뭘로 뭐 근로 좀 나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다 하더라도 좀 아버지 협력 업체 이런 데 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협력 업체 사장도 그쪽 기업 출신이에요 보통 협력 업체도 보통 그쪽에서 그렇죠 하청이 있다가 뭐 부탁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물론 이게 나쁜 거긴 한데 아니 이거 인생에 걸린 문제 잠깐만요 이거 QH는 일단 이것부터 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어? 현대 위아에 딸려있는 경지 그 하청 업체가 존많아? 존많아? 근데 현대 위아는 그 자동차 부품 만드는 데가 아니라 현대 그 뭐지 기계 만드는 회사잖아요 기계 가공기계 만드는 회사잖아요 맞죠? 그 하청기계랑 똑같은 회사잖아 자동차를 생산할 때 그 기계 만드는 회사잖아요 자동차 부품을 만든 회사가 아니라 어? 아니 그냥 얼굴에 첫판 깔고 아버지 좀 도와주십쇼 내일부터라도 QH님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거 진지하게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밥 뭐 고기를 사든 술을 사든 해가지고 아버지랑 식사를 잡아서 아버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물론 이게 오늘 우리나라 부모님 자식간에서 어떤 좀 서먹하긴 하잖아요 솔직히 경상도면 또 그렇잖아 그냥 아버지 제가 요쪽에 그냥 뼈를 묻고 싶습니다 그냥 단도직쯤 얘기하세요 어?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런 거 있으면 내한테 얘기해야지 어? 왜 어설픈데 이래가지고 야 시간 쏟아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포부린군 아버지처럼 포부린군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자! 니가 진작 이렇게 뜻이 있었으면 야! 진작에 내가 좀 찾아보기로 해야 되지 이제 와가지고 어? 왜 이제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님이 어? 야! 이런 거 있으면 진작에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아마 QHD이면 아마 부모님 가족 특히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야 부탁이란 건 안 해봤을 거 왜냐? 우리나라 어떤 약간 그 부자지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가 키워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내가 어? 아버지한테 이런 부탁하면 내가 불여자식이지 않을까 이런 약간 이런 게 있거든 불여자식 아니에요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잖아 부탁하는 게 어때서 어? 혈육인데 이런 거 안 도와주겠어요? QHD님 이거 QHD님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QHD님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한 번 더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어? 이거 해가지고 안 되면 다른 지역 지원이네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해 일선무 어? 일단 님 라임에 아직 뚫을 수 있어요 뚫을 수 있으니까 일단 QHD는 나한테 빚었으니까 크게 하셔야 된다 크게 해주셔야 돼 게임 끝났네 게임 끝났네요 여러분 게임 끝났지 않습니까? 적어도 아버지가 거기 있었으면 반장 정도 했을 텐데 반장이면 파워 장난 아닙니다 부담 되긴 하겠죠 그래도 얘기해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사회 나와 보니까 마땅히 뭐 기술을 배운다고 뭐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아버지 해버릴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이 적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이 일하고 계셔서 잘하시는데 아버지 좀 지금 여기 안에서 일하고 계시면 자식 좀 자식 한번 건사한다 생각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일은 역체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야 그냥 어? 아버지 일은 역체하지 않도록 내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본사가 아니라 좋은 이게 협력 업체라도 제가 어떻게 라인만 만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어? 이 일에 자신 있습니다 제가 자식 한번 믿어 주십시오 하면 내 자식 일인데 안 도와주겠어? 아버지가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좋아하지 당연히 어? 나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좋아하지 미친놈 이거 하지마라 하겠어요? 이게 요즘까지 생산직 대기업 생산직 어떤 인식이 또 좋아지고 있는 어떤 시점에서 당연히 좋아하죠 여러분 본사 안 들어가 자동차 1차만 어떻게 들어가면 어? 급한 불 끄는 건데 자동차 특이 특히 좀 야갓는 게 그런 거야 자동차 특이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동차는 보통 인맥으로 많이 들어 인맥 입사도 많이 해 1차 생산직 들어온 사람 다 인맥이야 거의 95% 이동이야 내가 1차 출신이잖아요 현대 1차 출신인데 나도 인맥으로 들어갔어요 거의 다 인맥이에요 적어도 나가봤때 현대 1차 정도는 뚫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어? 왜냐하면 협력업체 보통 사장들이 다 그 현대 본사 출신이거든요 본사 출신이라가지고 술자리 걸쳐가지고 좀 노조 간부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아들 요구하는데 어떻게 돼 있냐 물어보면 바로 게임 끝나요 그냥 어? 그럼 아마 이렇게 아버지 내가 알아봤는데 야 지금 자리 안나고 몇 달 동안 기다려야 된다 카는데 니 지금 한 일 언제까지 끝나나 물어볼거야 그러면 아 지금 저도 뭐 일하고 있는데 야 그러면 때되면 김동님 미쳤습니까? LS 산전 LS 산전하고 한이란 동급이야 무슨 와... 저분 잘못하고 계시네 LS가 얼마나 큰 기업인데 하하하하하하 아니 무슨 미친 거 아니야? 김동님 어떻게 1대 1차량 산전하고 비워야 합니까 산전이면요 정유로 살짝 밑에급이야 LS가 원래 원래 골드스타 안에 있었던 그룹이잖아요 LG 안에 있었던 그룹이잖아요 근데 형제의 난 때문에 갈라진 곳이잖아 무슨 헛소리야 전선이 얼마나 들어가야겠는데 삼성보다 더 힘든 곳이야 낭제하게 사람도 잘 안 뽑아 거기는 들어가면 안 나온 곳이에요 거기는 LS는 LS는 태살도 낮아 삼성이나 LG땜에 갈려져서 그렇지 무슨 현대 1차 하하하하하하 와 이 LS가 들으면 고사로 들어오겠다 바로 김동님한테 야 LS LS 진짜 LS를 무시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LS가 퇴사율도 엄청 낮아졌는데 대기업 중에서 LS 공공문도 잘 안 나잖아요 와 LS LS를 무시하는 사람 생기네 LS가 원래 원래 그 GS 그 LG랑 같이 했었잖아요 원래 형제에서 했잖아요 LG가 근데 형제의 난 때문에 불일했잖아요 어 우리나라의 모든 전선이 거기서 다 나오는 우리나라의 모든 전선이 거기서 다 나오는데 무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튼 아무튼 QH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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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QH님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어차피 일 안 나가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하고 식사 자리 한번 가지세요 어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가져요 본인이 돈 내고 어 아버지랑 식사 자리 한번 가죠 진지하게 얘기해 말 돌리지 말고 아버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딱 얘기하세요 어 아버지 저도 아버지 같은 일에 뼈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일해보니까 일이 적성에 맞고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좀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것도 그쪽 계열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어 지금 여기서 내가 공부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일해보니까 일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할만합니다 여기 사청인 정도 일 버텼으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어 어 얘기하시고 어필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QH님 저한테 크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날 수도 있어 어 이런 거를 활용을 안 하냐마냐 물론 이게 나쁜 거긴 하여 나쁜 거긴 한데 근데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떡해 내 코가 석자인데 어 어 그러니까 당장 써먹고 안 되고 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난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 안 할 거야 대부분은 어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수를 생각해보는가 요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1차적으로 일단 아버지를 무조건 아버지 무조건 써먹으라는 거 특히 현직에 계실 때 써먹어요 현직에 계실 때 현직에 나오고 정년퇴임하시게 되면 못 써먹어요 지금 노조에 있을 때 써먹어야 근데 난 충분히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다고 그 파워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힘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이 쉽게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QHN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마 잠이 안 오실 거예요 아마 내일 그 얘기 하실 거라 생각하면 잠이 안 오실 건데 푹 주무시고 어 아버지한테 그대로 얘기하세요 어 아니 밥 먹을 때 같이 얘기한다거나 어 우리 아버지가 난 좋아하실 거 같은데 아버지 하느니 뭐 자랑스럽고 좋아한다 하면 더 좋아하죠 그냥 내가 아버지 하느니 일단 그것만 생각합시다 QHN이 아시겠죠 그리고 님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추결도 나쁘지 않고 나이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비비 수 있기 때문에 뭐 자격증이니 뭐니 뭐 기술이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일절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세요 오로지 오로지 그거만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QHN이 고민이 좀 해결됐습니까 QHN이 고민이 해결됐어요 어 제가 나름 방법을 제시해줬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도 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 아니야 내한테 내한테 지금 이런 거 안 물어봤으면 내한테 이런 사항을 내한테 털어놓지 않았으면 본인은 전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맞죠 본인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제 주변 맴돌았을 거 아니야 QHN이 안 그래요? 만약 이런 사항을 만약에 모르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 이 방법이 안 먹을 수 있겠어요? 안 먹을 수 있겠을 경우에는 일단은 창원 근처에 유망한 유명한 일단 생산직을 다 알아 놓으세요. 창원이나 창원하고 마산, 진주 그리고 경남 이 근처에 유명한 생산직 리스트를 다 확보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쪽 나오는 데만 내세요. 일단은 알겠죠? 일단은 QH님이 어떤 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지사 같은데 질문 올리든 뭐든 해가지고 일단 우리 지역에 내가 얼마나 좋은 기업이 있는지 사실 창원에 살면서 사실 이런 기업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LG 들어오기 전까지는 LG가 창원에 있는지도 몰랐고 여기가 얼마나 돈을 말받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등장 밑이 정말 어둡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마창진이나 마창진이나 부산에 있는 좋은 기업들 QH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것밖에 안되고 담달 월급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일단 1차는 요거 2차는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아마 게임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오늘 QH님이 저한테 고민을 잘 털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얘기 안 했으면 본인이 계속 소관리만 했을 거 아니에요. 소관리만 했기 때문에 일단 아버지한테 부탁한다고 해서 너무 부조자식이니 뭐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부탁 한번 할 수 있어요 살면서 그냥 아버지 나중에 일하면서 은혜 갚으면 돼요. 나중에 그 아버지 때문에 좋은 데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한테 뭐 선물 같은 거 사준다든지 안마의자 같은 거 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답하면 됩니다. 나중에 보답하면 돼요. 알겠죠? 일단은 내 처지 신분 가리지 말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님이 아직 나이가 아직 많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뚫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너무 염력채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일단 그래도 QH님한테 도움이 좀 됐으니까 그래도 나름 제가 소임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QH님 일이 잘 풀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